안녕하세요. 지구과학의 정상을 향한 바람 장풍입니다. 지금부터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지구과학1 총평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전국에 계신 수험생 풍만이들 어제 극도로 긴장하고 강한 부담감을 갖고 모의평가에 임했을 텐데 정말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쓰담쓰담 잘했어요. 9월 모의고사를 끝내고 지금 이 해설강의를 총평을 접하면서 좀 마음이 무겁고 그리고 앞이 좀 깜깜하고 그러한 풍만이들도 있을 것이고 조금의 가능성을 본 풍만이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여름방학 때 정말 땀을 질질 흘리면서 열심히 해서 결과가 좋은 풍만이 등 복합적인 감정을 갖고 이 총평을 보고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장풍이는 우리 풍만이들에게 이런 말을 던지고 싶습니다. 너무 걱정하지도 말고 너무 좌절하지도 말고 너무 지치지도 말고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난 정말 최선을 다했는가? 우리 풍만이들 아직 시간은 남아있습니다. 우린 이 총평 그리고 해설강의를 통해서 자신의 부족한 점을 찾고 보완을 하면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린 더 힘을 낼 수 있는 것이고 앞으로 더 전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풍만이들 힘내주시고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이를 악물고 버텨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 9월 모평의 총평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단원별 출제 비유를 살펴보면 늘 그랬듯이 단원별 이렇게 5문제씩 5문제씩 다 모든 단원이 골고루 출제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단원을 잘 골고루 이해해야 되겠구나 라는 교훈을 얻게 되지요. 자 그럼 EBS와의 교제와의 연계문학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EBS 교제가 갖고 있던 이 특별한 자료와 보기가 연계된 문제가 총 7문제 정도 출제가 된 것으로 분석이 되지요. 자 지금까지의 기출문제를 한번 풀어보고 그리고 기출문제에는 없는 EBS 문항의 독특한 자료가 무엇인지도 분석해 보는 시간을 가져봐야 됩니다. 여기 적혀있는 문항들 EBS 교제를 보면서 어떤 자료들이 나왔는지 스스로 꼭 확인을 한번 해보고 비교 분석하면서 아 이러한 자료들이 수능에도 나올 수 있겠구나 수능을 준비해 보도록 합시다. 전체적인 9월 모평의 문항의 특징을 한번 살펴봅시다. 우선 난이도가 높았어요. 그런데 이 난이도라고 하는 말은 얘들아 사실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은 그냥 살짝 까다로운 거지. 그치? 살짝 까다로웠고 뭐 할 벌만 했던 그러한 문제 있을 것이고 공부를 안 한 사람은 1번부터 그냥 꽉 막히고 막 그냥 앞이 꼼꼼하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페이지가 넘겨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이게 난이도라 높다라는 평가를 장풍이가 내린 것은 바로 이 두 번째입니다. 어떤 특징, 새로운 자료들이 많이 제시가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특히 이제 쉬운 문제로 찰떡같이 믿었던 생명 가능지대의 문제 10번 문제가 막 꼬이는 그림이 나오면서 상대적인 공전주기, 공전궤도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시간을 잡아먹었고 12번 문제 보시면 얘들아 그놈의 남극 대륙 남극 대륙이 내 발목을 또 잡았습니다. 그리고 16번, 17번 문제로 천체에 대한 좌절감을 또 맛봤을 것이고 20번 문제, 문제 읽다가 졸았을 거야. 자료보다가 지쳐 나자빠지는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우린 이런 새로운 자료가 나와도 우리가 다 배운 것이라는 생각을 잊지 말고 차근차근이 자료 해석을 해보는 그 방법을 터득해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새로운 자료가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기출문제와 전혀 다른 유형의 그런 자료들이 나와도 우리는 그 자료에 대한 배경 내용은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절대로 당황해하지 않고 그 자료들을 분석해 보는 그런 요령과 시간을 좀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을 스스로 터득을 해 주셔야 만합니다. 그리고 9월 모평의 이 마지막 특징은요. 문제가 너무 길었고 피곤한 계산 문제가 나옵니다. 지저분한 계산 문제가 있었어요. 계산 문제라고 해서 복잡한 계산 방법을 이용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더하기 빼기 나누기 곱하기인데 우리 16번 문제에서 얘들아 공전주기 루트 2 나오는 거 11번 문제에서 B분의 B 빼기 A 아니 이게 깔끔하게 약분되고 나누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시간만 잡아먹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린 정확한 절대적인 숫자를 물어보는 문제가 아니고 대소관계 범위를 물어보는 문제이기 때문에 신속하게 해결하는 능력도 키워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전부 다 9월 모평에 대한 특징들이었습니다. 우리 풍만이들 9월 모평 절대로 수능 성적과 점수가 똑같지 않습니다. 아니 그렇게 만들면 안 되죠. 우리 풍만이들이 지금부터 지치지 않고 자신의 부족한 점을 이 해설 강의를 통해서 잘 보완해 준다면 수능도 난이도가 지금 이 9월 모평과 비슷할 것입니다. 분명 자기가 부족한 부분을 채워준다면 더 높은 점수를 맞을 거라 장풍이는 확신합니다. 자 우리 풍만이들 이제는 오를 일만 남았습니다. 그러니 우리 풍만이들 조금만 더 긍정적인 마음으로 이를 악물고 버텨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해설 강의에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풍만이들 시험분들은 정말 수고 많았고요. 조금만 더 화이팅 해주시기 바랍니다. 화이팅! 자막 제공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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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막 제공